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헐게임은 백성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이제 유튜브로 어떤 분이 추천하셔서 한번 해보는데 어 일단 뭐 해보죠 스토리인가? 삼국시대도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아닌 수상한 시절이 있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봉건시대쯤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정승 글라임 국정에 관심이 없는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속보염 글라임 정승의 뒤에 숨은 실세가 있어 그자가 사리욕을 채우고 있다 야 이 게임 뭐야 뭐야 이거 어? 아 잠깐만 글라임 정승 어디 경을 치를 뭐야 그러지들 말고 내게 힘을 좀 주시오 소문이 사실인지 조금 더 알아볼테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구려 어 오케이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서 정승을 모욕하는게요 글라임 불쌍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터이니 돌아가서 잠이나 주무시구려 분명히 무언가 있어 내 글라임 정승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 것이야 하면서 예 이 비밀을 밝혀버리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죠 네 뭐 한번 예 해봅시다 뭔가 좀 약간 위험한 게임 같은데 아 왜 왜 양초를 왜 만들어 갑자기 흐흫 어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불꽃이 만들어지네 그리고 어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오오 간단하네요 촛불을 많이 모으는 뭐 그런 게임이겠죠 약간 옛날에 했던 그 갑자기 그 게임이 생각나네 그 하야하야 이끼 물기라고 그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이 생각나버리네 자 이건 보카요 뭐 여러가지 촛불 횃불도 있고 화염 방사기 화염 검 올림픽상 이거 비리는 뭐야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보았던 사서삼경은 너무 다양한 해적 해석들로 이거는 이제 초당 초당 늘어나는 그거네 이런게 또 중요하지 증거품은 뭐죠 조건 김노예 구속은 뭐야 증거품 아 이런거는 뭐지 수사 김노예 오케이 김노예 영입했어 어 아 뭐야 이거 잡아야돼 아 이런건 또 내 전문인데 흐흐흐흐흠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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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자 시작하자 자 김노예 흐흐 오케이 좋았어 김노예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구속 성공 나이스 아 열대지방에서 재배한 열매로 레몬보다 더 새콤하고 달다 라임은 구연산 오케이 아 이렇게 체력이 있고 음 우향우요 샤먼시리 글라임 아 이거 이 게임 해도 되는거야 아 이거 왜케 어 오 새로운 새로운 촛불 얻었어요 오케이 새로운 촛불 얻었습니다 어우 맥스가 있네 또 맥스 자 일단은 터치를 해가지고 오케이 맥스 흐흐흐흐흐흐흐 이게 10레벨이 맥스네 해보니 자 이제 또 영상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에요 아 오토마우스 좀 써서 빨리빨리 해버리지 응 됐죠 약간 예 좀 일단은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예 오토마우스 뭐 나중에 뭐 써보죠 자 이거 뭐야 한 번 더 오케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글라임 정승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와 만 찍었어 만 오케이 개의치않고 한그릇 뚝딱 빨리 모아버리기 오케이 맥스 찍었구요 자 요것도 맥스를 찍어버려야지 어 이 게임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거같아요 아직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아직 느끼지 못하겠네요 아 이거 15만원이네 와아아아아 오오오오 오케이 좋았어 어 맥스 찍었고 자 다음 다음 초 다음 촛불 이것도 모아야지 아로마향초 아로마향초 오오 오케이 아로마향초 얻었어요 오 이제 터치다운 천천이백씩 들어와 와우 터치당 천이백 헤에에에 오우 터치당 천이백이에요 으흐흐흥 와아 어우 좋아좋아좋아좋아 뭐 눈치 채신 분이 있겠지만 예 오토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갑자기 손이 아프더라구요 예 어우 손이 아파 아우 개가 짖어 조용히 해 흐흐흐흥 아니 녹화할때 한번도 안짖더니만 오늘 오늘 왜이렇게 시끄러워 오케이 좋았어 자 정승리의 사가문 존경하는 백성 여러분 이번 사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 야 어우 보기만 해도 이거 어? 이래도 되는건가? 어우 약간 예 어 자 일단 수사를 한번 해보자. 체력 23만 어우 예 난 말이야 정승과 심야에도 독대를 한다고 구라다 신발 샤먼들만 신는다는 명품 신발 한발 한짝이 벗겨져도 모를 뛰어난 착용감 아 이거 신발 이거 그거구나 뭔가 했더니 예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네요 어우 이 게임 되게 위험한데 아 이거 왜 왜 왜 하라고 했어 이거 나 잡혀가려고 음? 흐흑 아유 위험한 게임을 추천했어 응? 으아..나 어우 이제 근데 빨리빨리 벌리네요 터치당 이제 만 와 1.8만씩 계속 들어와요. 와 이제 소이 캔들을 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것도 맥스 한번 찍고 정승의 4감은 아니다 이거 먼저 하자 이 소이 캔들 오케이 와 터치당 780 개쩌롱 자 하면서 이제 또 계속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계속해서 모으자고 어우 저 개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우 조용히 할래? 야 임마 조용히 해줘 오 터치가 이제 터치당 3만이에요. 와 오케이 일단 이대로 자 일단 돈 좀 모으고 올게요. 자 이거 한번에 아 아니다 돈 좀 모으고 올게요. 오케이 1억을 모으고 왔습니다. 자 1억이면은 일단은 아 이거 구속 구속 아 수소 수소 오케이 오케이 불씨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네 하면서 자 구속 완료 오케이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고서 책 속에는 샤먼의 자상화와 샤먼의 수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고령이 있지만 절대로 샤먼의 것은 아니다. 어 특급 소방속 99.9까지 구속하여 빠르게 빌리를 적절한 오 네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은 아 이거 비싸네 갑자기 6천만 오케이 불법 의료 시술 정승이 불법으로 키움의 의원에서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단골 수준으로 말이요. 이게 어찌 된 거냐 네 뭐 모른다네요 답이 없네 어 음 자 일단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어 좋았어 정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어 보이시나요 여기 정승 지지율 점점 떨구고 있어요 와우 이제 슬슬 전부 다 비싸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으흐흠흠흥 흠흠흠 Hoo 오우 오케이 좋았어 와 1.3억 뭐 뭐 있죠 어 15경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거지 키우기 어흥 아니 거지 키우기에서도 그 뭐죠? 서울 막 사는데 뭐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거지 키우기가 예 생각이 나네요 증거품 한번 볼까? 아 이거 지금 보니까 태블릿 네 태블릿 뭔가 했더니 예 자 일단 전부 다 맥스를 한번 찍고 예 오겠습니다 네 맥스 찍었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나렐로를 구속을 하래요 자 나렐로 자 구속하자 렐로 시리 말씀을 잘 들을거다 예 렐로는 시리 말씀 한자도 놓치고 마치지 않을거다 렐로 라네요 헉 오우 시간초가 딸리네 어 구속실패? 흠흠 할수없다 촛불 강화 오케이 이정도면 되겠지? 자 다시 깼다 깼다 깼습니다 흠흠흠흠 오케이 좋았어 웰트마이 앉아만 있으면 주인을 이대로 가던길 가게 만드는 전설적인 독일산 명마 오케이 노예가 한 명 더 늘었어 와 이제 터치당 126만원 와 어? 정승의 사과문이네 그 다음은 조건 나렐로 구속 했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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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보 아 늘보 못잡겠다 늘보가 좀 세네 체력이 좀 많네요 예 좀 잡으려고 했더니만 도전이나 해볼까? 도전이나 해보자 와 못잡어 못잡어 오케오케오케 못잡어 어우 강력해 나무늘보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잡아야겠네요 와 이거 횃불이 와 좋네 능력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3.1만 터치 와 게다가 증거품 지금 와 윌트 웰트 마이어 500% 이게 클릭이죠 클릭 게임이 간단해서 좋네 어허허 간단해서 좋네요 와 돈 벌리는 거 봐라 오케이 속도 좀 늘렸어요 터치 속도 제일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비리 비리 정승의 사가문 존경하는 백성여러분 제가 나라와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던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개이 어쩌고저쩌고 자괴감이 자괴감 이걸 자괴감이 예 자괴감 예 이럴려고 백성 키우기 했나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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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이거 아 아 아 아 일단은 또 돈 좀 모아가지고 횃불이랑 비리 맥스 찍고 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데 흠흠 뭐야 횃불은 맥스를 찍었는데 비리 늘보를 구속해야 된대요 자 늘보 자 드디어 오오 늘보 백업승 네 늘보 클리어 고산병치치료제 뭐 얻었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갠시 어 이거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못잠나 그만하면 충분했어 자꾸 그러면 나 밥 나도 포고령 내릴 때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흫 아우 쉴드 오지네 쉴드 치지 마라 으응 아이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 어 쉴드 치지 말라고 으응 자 일단은 120억을 모아가지고 화염구를 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염구 와 화염구가 이제 터치당 플러스 업그레이드하면은 이제 플러스 19만씩 와 기본 터치가 15만이야 완전 와 완전 좋은거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오늘 끝까지 잘하면 가겠는데 쓰읍 그렇게 어 막 엄청 녹아다 뭐 그런건 아니네요 예 다행히도 뭐 일단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죠 오 맥스 찍었다 정승의 사과문2 맥스 찍었습니다 초당 463만 와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1억씩 초당 1억씩 올라가 와 와 초당 1억 이거 사야겠다 샤먼의 직관계 관직개입 흫 샤먼시리가 이 나라의 고위관부 관직부터 장군들 심지어는 대상단의 상인 우두머리 입맛대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게 나라야? 흫 와 이 게임 어우 흫 예에 잘타는 네 또 여봉 요런거 다 맥스를 또 찍어서 와야겠죠 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강화중에 이거 또 또 떴어 어디갔어 이 그거 수사 이거 하래요 이거 얘 잡으래요 오오 오오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잡았어요 응 으흥 광택의 가발 오 크 가발 와이제 터치당 1억 1억 1천 와아 근데 지금 게임을 해보니까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 어디다 쓰는거지 다이아 어디다 쓰 오 60초동안 촛불익득 50퍼 간신배 무리사퇴 3600초동안 횃불 300퍼 밑전투력 300 3600초동안 촛불익득 100% 와 60초동안 촛불익득 500퍼 와 무료충전소는 뭐야 오케이 이거 이따가 이거 한번 써야겠어 60초동안 촛불익득 500퍼 이게 쩌는거네 와 저거 한번 쓰면은 와 난리나겠는데 어우 난리나겠어요 저거 한번 쓰면 와 이제 어우 돈 벌기가 갑자기 힘들어졌네 7800억을 모아야지 화염방사기를 살수가 있는데 어우 살려면은 아직 멀었네요 와 이거 머클 초당 6.9억 와 이거 잡을 수 있나 어 어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뭔가 돈도 실력에 이런씨 어우 넌 넌 진짜 내가 넌 내가 구속한다 넌 진짜로 흫 어우 일단 5600억 빠르게 모을게요 오케이 좋았어 자 업그레이드하고 맥스 찍었다 이얍 이거 잡을 수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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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4 3 2 1 0 오 0.3초 남기고 잡았어 구속 성공 팔팔탕 마시면 힘이 팔팔 솟아오르는 탕으로 고산병 치료제 더불어 고산지대 방문제 오케이 잡았어요 유라 유라 유라우로스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주도 땅부자 샤먼시리 뭐 등등 있네요 와 이제 터치에 터치당 2.5억 자 일단은 어 이거 맥스 찍은 다음에 화염방사기 예 구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화염방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레벨 5에요 아이고 레벨업하기 되게 힘드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사볼까 금메달 보여드려도 되나요 바다 건너온 동양 유명 고개사들이 모두 참가한 가무대회에서 얻은 귀한 금메달 지렸다 입학강 나오네 이런 씨 예 그렇다네 음 자 일단은 수사 한번 해볼까 잡을 수 있나 제주도 땅부자 어우 쎄다 난 우리집의 브레인 상당한 미인형 못잡네요 못잡아 못잡아 아우 구속실패 애들이 쎄요 갑자기 어 오토마우스를 쓰고도 지금 이렇게 돈이 벌리고 있는데 이거 와 갑자기 돈벌기가 좀 빡세졌어요 예 돈이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자 일단 또 돈 계속 한번 모아보죠 네 지금 맥스 강화 찍었고 자 다음 화염검을 한번 사볼게요 어우 힘들다 힘들다 오케이 자 화염검 드디어 구입 지금 터치당 35억인데 와 45억 자 수사 한번 해보죠 또 제주도 땅부자 요번에는 와 그냥 잡네 네 제주조 제주조 제주도 땅부자 잡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향우 예 우향우라는 어 이었어 잡아야 되네요 아우 이거 근데 아우 이거 돈 벌기 이제 힘들어 이거 이거 끝까지 못하겠어요 어우 두개 남았는데 아우 좀 아깝네 7.5경을 아니 어떻게 와 돈 모으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나중에는 이제 오토마우스도 힘들구만 야 한번 또 잡아볼까요 우향우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아우 힘들다 힘들다 아우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우 강력해 자 그러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60초 동안 초플렉트 500% 갑니다 아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47초 한번 모았다가 아니다 아니다 자 갑니다 오오 아 500%인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네 3 4 5 6 7 자 일단 빨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빨리 업그레이드 오오오 441억씩 와 터치당 441억이에요 지금 와 아우 이거 다이아가 많아야 되네 이거 아마도 여기가 한계인 것 같죠 슬슬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계속 계속 그냥 해야겠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아우 끝났네요 와 이거 좋네 아이템 이건 뭐지 한 60초 동안 촛불액도 50% 아 이건 500%고 저건 50% 아 광고를 5번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하려면은 와 이게 대박인데 어디갔어 아까 그 와 이거 관심배물이 사태 광고 250번 250번 봐야 되는데 아우 이거 아우 하고 싶은데 광고 250번 볼 수도 없고 자 일단은 간단하게 광고 5번 4번이죠 4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또 아이템 자 자 한번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자 잠깐만 간다 와 745억 씩 와 돈 상당히 빨리 모여요 지금 잠깐만 자자자자 이걸로 이걸로 바꿔 오케이 오케이 와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745억 이에요 와 이거 업그레이드 한 번밖에 못하겠네 나중에는 다이아가 없으면 절대 못하네요 어 뭐야 아 망했 와 아 아 끝났네요 끝났어요 자 거상들의 뇌물 난 억울하고 심부름만 한 것이오 정승과 샤먼시리의 직거래 평화로는 어쩌구 자 일단은 자 우향우 우향우 한번 또 잡아보죠 요번에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고 끝내고 싶거든요 간다 제발 어 가능한가요 잡았다 오케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클리어 고급 선글라스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샤먼시리랑 글라인 남았는데 아 이거는 오늘 못잡을 것 같애 아 너무 강력해 저거는 역시 보스들을 강력하게 만들었구만 와 지금 지지율 7%밖에 안되거든요 와 이건 뭐 데미스 입을 밖은 위험해? 순실이다고? 고시공부 그거 왜하나요? 내 옆에 옷만 들어도 3급인데 노히에 글라인씨는 언제부터 혼이 비정상이언 에라이 아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 백성 키우기 한번 해봤는데 어 게임은 일단 괜찮네요 좀 위험하기 뭔가 위험한데 예 일단은 어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예 끝까지 못한게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예 백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 넌 일단은 얼른 이제